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갑각률이 굉장히 좋아요 안 빠지나요?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2배속 절대 안 할게요 대박이다 대박 맛있다 미쳤다 잘잘잘잘 뭐지 블루킹그랩 이거 하나랑 작은거 하나 사여서 원래는 신랑이 저보다 더 고생하니까 미쳤다 맛있다 뭐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포장을 할 때 이모한테 보시면 여기가 좀 찰이야 드실래요? 음 제가 여러분들 호강을 하네요 아니요 аться 하 다 다리 달달 아 다 다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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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한 분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제 손을 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가 들고 있는 무게수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재밌다 즐겁게 힘들게 가 아니고 팔에 힘이 아예 없어요 혹시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와 아따 이거 진짜 좋지 음 나와 이런데 부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기 부분 살이 굉장히 많고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쫄깃함은 없지만 쫄깃도 하네요 왓따 저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아우 더워 진짜 와우 형님씨 너무 최고다 진짜 와 아 아 이래서 핑크랩 아 여기 낫났어 아프네요 아프네요 맛있어요 음 쫄깃하다 이번엔 집게부터 집게가 약간 짝짝이네요 이 아이가 얘가 더 크네요 집게발이 온전하게 쌍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위를 딱 자르면 좋겠는데 그 도구가 없어서 이렇게만이라도 행복하네요 그냥 나올래? 이런 아이가 나와요 음 자 도구 항상 이쪽은 잘라줘요 손질이 되었어요 이거 맛이 더 고소해요 헉 찰랑쌉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주말에 엄마 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먹기전에 뭔가에 바삭내음이 더 나고 더 약간 크림이에요 약간 내장이랑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더 크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음 굉장히 맛있었던 거였구나 진짜 일도 안 짜요 고소함이 고소함이 극치다 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고소함이 cs 아 너무 맛있다 똑같은 그릇은 한글자막 by 한효정